룩둠님, 오늘 기분이 왜 이렇게 좋아 보이세요? 광고가 들어왔어요! 광고주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부쯤입니다. 여러분, 제가 갤럭시 워치 3 유저였는데요. 광고주님이 잘 제가 착용하는 모습을 보셨는지 새로 출시된 갤럭시 워치 4 제품이랑 갤럭시 버즈 2 제품을 저한테 광고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운동을 하면서 이 신제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갤럭시 워치 4의 기능은 심박수 측정 기능이에요. 제 경우에는 이 기능을 운동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심박수 측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운동 강도 설정이라든지 운동 향상 능력을 수치로서 기록하고 또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또는 우리가 호흡을 하거나 운동 강도 중에 내가 지쳐 있는지 또는 내가 지금 이게 고강도라서 운동 강도를 조절해야 되는지 그런 조절력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해요. 오늘은 제가 이 심박수 측정 기능을 가지고 슬로우 버필을 한 20개 정도 했을 때 심박수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리고 버필 테스트를 한 10개 정도 했을 때 심박수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제가 한번 심박수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지금 20개 했더니 155, 157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가끔 무산소 운동 예를 들면 파워리프팅이나 크로스팩 같은 거 하면 19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거는 산소를 사용하지 않아요. 호흡이 불가능하고 약간 무산소 운동이라고 해도 진짜 될 정도의 강도인 거고 지금 딱 이 슬로우 버필랑 버필 테스트 했을 때는 제 심박수가 한 150에서 160 선에 있었죠. 근데 이게 하난마다 똑같은 버필 테스트랑 슬로우 버필 하더라도 유산소적 적응을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서 심박수의 차이도 있고 운동 효과 그다음에 이거로 인해서 몸이 바뀌는 정도가 다 달라져요. 본인의 개인적인 컨디션이라든지 운동 기록을 통해서 건강 상태, 그다음에 운동 기록, 그다음에 운동의 목표 설정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숨이 차지만 두 번째 기능을 소개하러 가볼게요. 으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일로 와봐요. 제가 지금 최성분 측정을 했는데요. 갤럭시 워치 제품으로 최성분을 측정할 날이 오다니 저 진짜 약간 소름붙었거든요. 이번에 갤럭시 워치4랑 워치4 클래식 제품에는 새롭게 BIA 센서 기능이 탑재되면서 손쉽게 15초 만에 언제 어디서든 최성분 측정이 가능하게 됐어요. 일단 첫 번째 측정한 거를 기준치로 삼고 거기서부터 변화치를 케어하는 정도로 이 기능을 사용한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라이프 패턴 안에 들여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기능은 피트니스 트래킹 기능이에요. 제가 워치3 제품에서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었던 트래킹, 피트니스 트래킹은 기록을 한다는 뜻인데 이 트래킹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돼서 운동 경로 그리고 상세 결과를 알려주고 90가지가 넘는 운동을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스쿼트를 자주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간간히 제 횟수를 놓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이 워치4에서는 스쿼트를 진짜 기가 막히게 측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시그니처인 스쿼트를 한번 측정을 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쿼트 버튼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준비 자세를 취하면 운동이 시작됩니다. 라는 멘트가 떠요. 갑니다. 시작! 소리가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버즈까지 운동을 해놓으면 이 소리랑 이 횟수랑 누적으로 내가 알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정확하게 운동 기록을 책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소중한 지금 스쿼트 개수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있어요. 너무 좋은데? 저 스쿼트 100개만 해도 정확하게 개수 못 세거든요. 이제 워치4 제품이 제 스쿼트와 함께 해줄 거예요. 오! 쉽게 다 했어! 대박! 심박수! 그 다음에 칼로리 소모, 시간, 횟수까지 나오고 화면이 옆으로 밀면 다음 운동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정지를 할 수도 있고 종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운동이 딱 기록이 됩니다. 얘를 핸드폰으로도 연동이 가능한데 지금 제가 삼성 헬스 넘어왔는데 기록을 보게 되면 제가 스쿼트한 기록이 그대로 떠요. 심박수 구간도 뜨고 평균 심박수, 최대 심박수 그래서 심박수 구간별로 몇 퍼센트 활용을 했는지도 나오고 운동 시간, 칼로리, 그 다음에 횟수, 평균 심박수와 최대 심박수까지 이걸 기록을 할 수 있으니까 보다 심층적인 내 피트니스 트래킹이 가능하고 핸드폰으로도 좋아하는 운동 종목을 상단으로 올려놓으면 별첨이 가능하고 이 워치 화면에서 손쉽게 내가 선택해서 바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90가지를 매번 찾아주할 수가 없잖아요. 자주 하는 운동을 위주로 상단으로 올려놓게 되면 그냥 첫 번째 화면에서 클릭만 하면 바로 운동 트래킹을 시작할 수 있어요. 으뜸님 이제 촬영 들어가실게요. 으뜸님! 으뜸님! 심박수! 놀랐잖아요. 제 목소리 안 들리셨어요? 안 들리셨어. 지금 제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 켜놓고 있던 상태라서 주변 소음 다 차단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다시 꾹 버튼을 누르면 주변 소리 듣기 모드가 다시 온이 되면서 다 들리거든요. 주변에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을 켜놓고 꾹 누르면 다시 내 공간 안에 갇혀요. 다시 꾹 누르면 주요 소리가 딱 들려요.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진짜 삶의 질이 높아진 느낌? 운동이 한층 더 퀄리티가 높아진 느낌? 그런 느낌이 확 들거든요. 음질도 장난 아니고 진짜 어떻게 이만큼 노이즈 캔슬링을 할 수 있지? 노이즈 컨트롤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갤럭시 워치4 다섯 대를 찾는데요. 지금 보시면 밴드의 두께감은 똑같은데 워치 화면을 40mm부터 44mm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제 앞에 버즈도 이것까지 포함해서 무려 네 가지 색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갤럭시 워치4의 제가 아직 기능을 더 설명해 드려야 돼서 플랭크를 하면서 나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플랭크를 하면서 잠시 우리 신제품들의 받침대가 되어 드릴게요. 제 몸에 이 신제품들을 올려주시고 저는 플랭크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플랭크를 시작해 볼게요. 제가 갤럭시 워치4 기능을 더 설명해 드릴 기능은 혈압과 심전도 그리고 나침반과 그룹 챌린지 기능인데요. 짜잔! 저 오랜만에 사복 입었는데 어때요? 달라진 걸 찾아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사복도 입었지만 시계도 바꿔서 착용했거든요. 아까는 약간 실용성에 포커스를 둔 갤럭시 워치4를 착용을 했고 지금은 약간 비즈니스 캐주얼에 어울리는 고급진 갤럭시 워치4 클래식을 착용을 했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선택적으로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 패턴에 따라서 다양한 디자인과 이런 종류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더욱더 이번 제품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것 같은데요. 평소에 스마트 워치라든지 워어러블 제품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에 출시된 갤럭시 워치4, 갤럭시 워치4 클래식, 그 다음에 갤럭시 버즈2 제품까지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피부땜 채널도 많이 많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퇴근합니다. 안녕! 안녕!